어쩌로 가라는 거지? 저쪽인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이 어디 계신 거야? 그러니까. 야, 지금 사람이 없잖아. 이 정도면 안 계시는 건데요. 여기 길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자 쪽은 안 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 나오신 거 아니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은 일산에 있다고 하는데. 아,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일산에 한번 가보셔서 찾아보세요. 진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분들은 어떤 친구들이 궁금하고 좀 따라가고 싶으신데요. 로봇다리 세진이. 네, 네, 네. 수영을 은퇴했거든? 나 서태지도 만나보고 싶은데. 조용필 선배님. 아니, 나 책 많이 보는 사람 있잖아. 야, 이것도 재밌다. 이러고 싶다하게 들어요. 이건 이제 감이 안 잡히는데.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네. 일단 여기거든요. 야, 여기 뭐야? 공원인데 그냥? 어쩌로 가라는 거지?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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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이런 다리가 있냐? 이야. 어? 어, 저 분 아니야? 어? 어, 저 분 아니야? 뭐야? 모르는 분이지? 우릴 만나러 왔으면 분명히 우리 안에 다가올 거야, 요즘.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와. 그런데 여기 되게 멋있게 해놨네. 아무도 없어. 오, 야, 여기. 아, 큰일 났습니다. 빨리 찾아뵙니다. 밤이 됩니다, 밤이 돼. 어두우면 얼굴도 못 알아볼 텐데. 야, 지금 사람이 없잖아. 이 정도면 안 계시는 건데요.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강아지랑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랑? 그럼 일단 강아지를 찾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강아지 산책하시는 분을 찾아야 돼. 잠깐만. 그러면 아리스. 보라색. 저 뒤에 오시는 분? 저희 팬덤의 컬러가 보라색. 아, 너 보라. 너 팬덤 회장이셔? 근데 강아지가 없잖아. 어, 아니죠. 혹시나 한 번 제가 살짝 체크 한번 해 볼게요. 먼저 걸어가 계시면. 안녕하세요. 네, 지금 먼저 지나가시라고. 김우중 씨,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어, 포경화 씨. 예, 예, 예. 뒤로도, 뒤로도, 뒤로도.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좋아하는 사람들만. 예, 예, 예. 보라색 뭔지 알고 입으셨어요? 아니, 저는 항상 보라색 좋아했어요. 보라색인데 팬들이 보라색. 아이고, 또 와치네. 오, 여기 혹시 다니시다가 죄송한데 강아지랑 같이 나온 분 못 봤어요, 이 근처에요? 강아지요? 같이 산책하시는 분. 강아지. 지금 못 봤어요. 오시다가는. 아, 그럼 저쪽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쩔 수 있다, 지금. 빨리 전화기 한번 주세요. 야, 호정, 올라. 올라가자. 어, 이거. 참, 나 희한하네. 마스크 벗겨서 가지고 가야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명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가십시오. 어? 저기 강아지. 어? 저기 강아지. 어디에? 저기, 지금 바로 위에. 야, 가자, 가자, 가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저기 있는 것 같아. 어. 저기요, 선생님. 잠깐만요, 저희 혹시 만나기로 하신 분 아니에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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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진 씨. 아이고, 세진 씨. 세진.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와, 많네. 아이고. 와, 많네. 와, 진짜 많이 컸다, 우리 세진 씨. 아니, 내가 제가 만나고 싶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세진 씨하고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일 거예요. 그냥 행사장 같은 데서 잠깐 봤었거든요. 기억나요, 기억나? 기억나? 기억 안 나죠? 우리 아들하고 좀 비슷한 연령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낌상 꼭 아들 같은 느낌이 그때 약간 들어가지고 아주 어릴 때예요. 제가.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와 대박 대박 진짜 대박 와 나 너무 반가워 진짜 아니 진짜 많이 변하질 않았어 야 세진씨를 이렇게 진짜 다시 포기 될지 몰라서 나는 아 그러면 이제는 그 수영을 그만두고 네 이제는 직장입니다 어 직장 대박 시험했네 이럴 게 아니라 너무나도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지금 독립도 했다 하니까 형들끼리 또 혹시 괜찮으면 세진씨 집에 지금 제가 친구랑 같이 살고 있긴 하고 친구 있어요? 아니 집이 여기 근처에요 근데? 집은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산책을 왔다는 것은 집은 가깝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유 우리는 먹을거는 뭘 카드 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만 카드 주세요 카드 카드 줄게 그래 알았어 카드 주신다니까 카드 주고 어 그래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집에 같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요 같이 예 알겠습니다 오래 안 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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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는 이렇게 아유 야 자담아 가자 자담이가 아주 싫어 어디 이쪽으로 가요? 어 네 이쪽으로 가요 가죠 그러면 가담이 아 근데 너무 오랜만인데? 이야 궁금한 얘기도 많고 한데 잘됐네 야 근데 대박이다 연락받고 어땠어요? 처음에는 왜 궁금하실지 했었는데 아 그분이 왜 나를? 난 진짜 이렇게 만나게 될지 몰랐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이 사는 친구 누구예요? 저보다 형인데 동화책 작가 하고 있어요 동화책? 네 동화책 작가분 처음에는 따로 살다가 뭔가 주변에 좀 같이 돈 모아가지고 월세를 아껴보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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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렇게 같이 사는 것도 좋아하네요 그때는 아 그분은 그냥 느닷없이 그냥 우리가 다 갑자기 쳐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여기 건물이 이제 제가 사는 곳이고 저쪽 앞에가 정육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정육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근데 보니까 등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투풀이네 투풀이야 야 많이 많이 해 많이 두 개 두 개 우리 1인당 5개 5팩 갈비살도 하나 여기가 더 좋겠다 오 네 너무 하얀 면 마약 먹어 이렇게 해고 이거 어떠세요? 떡갈비 떡갈비 그래 떡갈비 떡갈비 한 두 개 세진 씨 혹시 좋아하는 거 있어요? 세진 씨 아 사시미 아 사시미 오 사시미 양념 주세요 사시미 양념 뭔가 자취하면서 먹는 김에 더 먹어 고기는 비싼 거는 많이 못 사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기왕 가는 거 집에 냉장고 있잖아 냉장고 있지? 오늘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런 게 또 맛있거든 맞아요 이거 또 항정살도 하나 해 같이 해서 이거까지 계속 주세요 아 항정살 삼겨먹다가 항정으로 가면서 끝내야지 세진이 오면 좀 잘해주세요 잘 좀 보세요 아 그래요? 더 잘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부짐하다 아유 고맙습니다 당연히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형들하고 있으면 좋아 무조건 아는 형이 놀랬겠다 아는 형이 놀랬겠다 집에 지금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지금 하면 되는데 가져가시죠 아 아 아 아 아우 조용히 들어가자네 잘 되니까 여기가 제 집인 우와 사진 봐봐 네 얘가 친구인가? 아니요 친구들하고 그냥 다 찍은 사진을 아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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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예뻤어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돼요? 예예 아우 짐이 깨끗하네 엄청 깨끗하네 아 집 분위기 뭐야 좋다 목층이야? 오 야 집 되게 예쁘다 오 야 둘이 살기 딱 좋겠네 아니 근데 남자 둘이 사는 집 치고 너무 깨끗한데 그렇지 이야 집이 깨끗하네 진짜 새해 맞이 겸 싹 치웠습니다 이야 잠깐만 와보세요 아니 근데 저희가 갑자기 와서 놀라지 않았어요? 어때요? 좀 당황스럽네요 너무 많으니까 저녁 안 드셨죠? 네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 조금 뭐 사온 게 있거든요? 많이 사오셨어요 아 또 슬쩍 슬쩍 보셨어요? 네 슬쩍 봤습니다 뭐가 많긴 한데 말씀 나누고 계시면 또 요리는 먹어봐요 진짜? 고소한 냄새가 장난 아닌데요? 야 그래도 호중이 오면 같이 먹자 이건 내가 아이 먼저 잡으세요 아니야 아니야 너 여기서 먹고 아이 야 잠깐만 조금 봐라 먼저 잡으세요 먼저 먹어봐라 너 먹으면 안 돼 아이 또 색깔로 아 색깔 봐 와 너무 좋았다 와 근데 장난 아니다 그러네 너무 심각하지? 어? 너무 심각하지? 참기름 고춧 야 너무 안 좋아 너무 좋아 이거 필수 잘 하시나 봐 아 똑같은 좀 움직이고 있죠? 아유 기름장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아 기름장? 네 어? 이거 일단 집에 아 재료가 훌륭한 게 많네 한번 아아 육고기 장을 만든 거야? 아우 훌륭한 이거 먹어봅시다 네 음 음 맛있네 어 음 맛있어 아 좋네 어디 제일 맛있어요 지금? 일단 저는 육사시미가 육사시미? 무조건 오늘 다 먹어야 돼 밥이 있어요 밥이 있어요 아니 밥이 안 먹어야 돼 왜 안 먹어야 돼 밤에